이렇게 감으시면 되죠? 이렇게 안 감아줘?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감아지다니요? 아니 팔목이 이거 뭐예요? 승기를 돋구시는 거예요? 이러시면 안 돼요 안 감아줘요? 사실 저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형님 자 준비 어쨌든 아 궁금하다 시작 형님 엄청 쎄네 이거 뭐야 막상 막 형일이 형 얼굴 빨개졌다 얼굴 빨개졌다 이거 뭐야 뭐야 맞은 게 없게요 이거 레알이야 레알이야 형일이 형 이거 사고 나 아니요 부러져 부러져 여기까지 와 야 사고 나 와 와 야 형님 얼굴 빨개진 거 봐 대단하시네 야 이거 사고 나 이거 그만해야 돼 아니 지금 단번에 꼭 껍질을 하는데 뭐 껍질 쓱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형일이 형님도 조금 이제 봐주다가 넘겨야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진짜로 얼굴 표정이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어 와 오 힘이 대단하시네 고쳐 고쳐 이건 못 이기겠다라 자 이렇게 해서 김정은 오 성공 대단하시다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와 와 누나 아직 힘이 대단하다 이거 안 져봤는데 오늘 안 되겠다 야 형일이 형 이거 버티기 힘든데 이거 아 누나 또래 여자는 한 번도 못 이기고요 누나 또래 이제 남자 형들은 누나가 다 이겼어요 제가 다 이겼어요 남자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운동 안 하신 뭐 이용형 뭐 이런 형들은 바로 이거예요 이겐 형님 네 울면서 가셨죠 개인형 안 될 거 같아 개인형은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투병 중이에요 예예예 못 일어나세요 지금요 예 와 이야 아우 아우 아우